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웨이브코인에 대한 눌림목 메스터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분석 영상을 준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웨이브코인에 대한 하반기 호재와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를 남기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고 저희 상위 1% 트레이더 분들과 같이 단타 시세 눌러보시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900%, 1000% 크게 수익 눌러볼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웨이브코인이 과거에 돈 들어온 자리들을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 들어온 자리에 시가를 깨지 않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자리는 여러분들도 저점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날리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과 같이 투자 수익 확정지어 나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는요 2200과 2400원 가격이 강한 미래 시점의 지지선입니다 2400원 가격을 지켜주다가 깨고 돌파하면서 시세 나오고 다시 저항받다가 돌파하면서 시세 나오고 이탈하고 저항받다가 2200원의 지지선을 깨면서 저항받고 저항을 받다가 이번에 과거의 저항과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가격을 깨고 낙폭을 확대한 2200과 2400을 탈환했죠 그리고 그 가격을 지금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가 기준 웨이브코인은 우리 과거의 밑골이 달았던 가격인 2350원 24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첫 번째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밑으로 마지노선 2200원 우리 대응하시면 되는데 밑으로 하락 대비 그러니까 손절 대비 위로는 상승폭이 월등히 크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밑으로 2300원 안 깨고 200원 정도의 하락을 염두를 했을 때 위로는 어디까지 2750원 가격과 넉넉하게는 2800원 가격 이 구간의 저항을 2800원 위로 뚫어냈고 지켜주고 이 구간에서 이제 또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졌기 때문에 2800원 라인 그리고 2800원 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대략 2950원 가격에 여기까지의 추가 상방이 이제 열려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데 상승할 가능성도 높은데 밑으로 하락 대비 위로는 상승폭이 더 크다 근데 2950원을 여기서 이제 돌파에 성공을 한다면 위로 추가 상방 어디까지 과거에 3300에서 3800까지 여러분들 2차 상승 누려볼 수 있네 과거 돈 들어온 자리에 눌림목 구간이니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 반등 타점을 잘 활용해서 밑으로는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시고 위로는 보다 큰 상승을 누려보는 기회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2800에서 29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2950원 돌파시 2차 목표가 3300에서 3800원 가격을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웨이브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평당가가 2950원보다 위에 형성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 구간, 저점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 관리하시고 반등 타이밍, 평당가 낮춰놓고 부분 매도 돌파하면 추가 수익권 구간에서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매도 타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세 구간이 끝나고 고점에서 약세 전환될 때 같이 매도 대응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카톡방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폭등한 고점에서 꺾일 때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웨이브 코인에 관련해서는 하단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를 남기셔서 웨이브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그리고 사인들 전에 받고 여러분들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상승장에서 제가 카바코인으로 37% 정도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비트코인 캐시 10%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 어제 500원까지 폭등하면서 25% 정도의 급등을 누려봤고 그 외에도 스트라이크 10% 알파코인 10% 카바코인 20% 아비트럼 37% 그리고 하이파이 또 29% 폴리곤 200% 오브스 70% 압터스 코인 바닥에서부터 플러스 400% 2천 가지고 1억 1천까지 투자 시드머니를 좀 불릴 수가 있었고요 압터스 코인 플러스 5000만원 플러스 100% 정도 투자 수익 가이브 네트워크 헤데러코인 70% 140% 이렇게 투자 수익 잘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하루에 10%씩 2000 기준 200만원씩 단타 대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하루에 10% 정도 천만원 기준 100만원씩 단타 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과 같이 단타 수익 만들어 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소통방에서는 단타 대응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익 인증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14% 단타 성공하면서 24%까지 투자 수익을 확장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소통방 들어오셔서 보유 중인 코인들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시고 신규 지니코인들 그리고 웨이브코인에 대한 저점 매수 이후에 고감에도 타점들에 대한 타이밍도 업데이트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제 개인 번호로 1번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진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무료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소통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좋은 계좌 승진의 기회들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